라운드 스타트 졸라 웃겨 그거 하면 통아리 마르질 않아 하하 네 이제 스마트 적응을 어? 우리 죽었네 으아아아 뭐여 저거 지금 적응 아직 안좋다 좋아 스마트 와 반샷 와 킬 뺏기는거 봐 개빡친다 어디 저렇게 킬이 뺏기냐 어디있어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총소리는 들리는데 저게 없어 거기로 들어가야지 여기 에이 손으로 들리는 바로있네 다 다 다 다 오케이 꽉 찼나 그 으악 사망 여기에 여긴데 여긴거 같은데 어 한자리있는데? 한자리있어 한자리있어 방금 한 명 나갔다 세이중 여기? 66번 자리가 없어 애들 계속 나간다 근데 들어오면 다골 맞는다 다골을 붙여 아 이게 이렇게 진가 다골 방해가 있어서 죽은거 같네 내가 드라우면 졸라 때리고 있거든 그래서 다골을 맞게 될거야 상대할때 많거든 애들이 자주 타고 오잖아 그런 애들 따면 돼 근데 너무 다골상하지 여기있다 울베에 점령했네 어어 먹었어 아까 마시쩡 어이구야 태어났다 어 집단 뭐야 와우 나이스야 이쁘다 나도 마우스 때문에 스나가 계속 꼬인다 도격이다 이게 왜 잔진지 멍티킬 아 진짜 없어 앞으로 왜 안가져나 했다 야 쟤 자살하네 봐봐봐 야 여기 잘하는 사람은 야 우리 팀이 너무 사기나야 4,5명은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기하나 오오 슈르턴 뒤질뻔했네 저기하나 아 앞에서 태어나네 스나 진짜 찰질 때가 있는데 찰질 때 하면 아 아 아 이걸 이렇게 죽네 치타늄 다이빙 아 씹으면 아장삼 뭐냐 이거 치타늄 다이빙 자 저거 잡고 싶다 그 뭐야 길리 길리 길리? 어 하이틱에서 뽑으면 안돼 하이틱 어 오토타르 오토타르 죽어라 헬로 흐흐흫 으악 아 왜 계속 머리만 터져 짜증나게 상해 너무 많은 하이틱 꼴라 마이틱 흐흐흫 제메이나 못해 흐흫 어? 제메이나 태어났어 아우 씨 어 뭐야 치타늄 다이빙이 우리 팀 아니었냐 우리 팀이었어 아 적 팀이었구나 네 맞죠 아니 또 에드야 벌옥인가보나 아오 머리만 터져 일으킬 하이틱 대두뱅을 났나 저기? 저기 있네 어어 그저 하나 있네 근데 나도 태어났지 어이구야 누굴 먼저 잡은 것인가 아이고 죽었다 네틴닝 굿 예스 엄밀리버블의 엄청난 영웅화 어이구야 어 야야 나 꼈어 아 꼈겨도 피고날리야 빈치 리틸더 헤드샷 휴 방금 지나가는거 봤는데 누군가가 오매나 저새끼 뭐지 슈루단투쳐 콩 야 아쓰 죽이고 죽었어 오오 나 오늘 진짜 쓰나기 힘드네 반샷 오매나 내 머리랑 무슨 원수졌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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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권총으로 헤드가 뜨냐 저기서 연습 좀 했어 장거리 헤드 연습 내가 지금 잠깐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머리 막는건 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기서 머리 맞을 줄 몰랐다 아우 잠깐만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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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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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이 약간 느려 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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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나는 스왑을 졸라게 빨라야 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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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죽긴 애기지 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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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studios 아 Tpg 어 Tpg 어 나 건가 봐 tpg 아니야 나 탱고밖에 없어 탱.. 아 탱고 탱고 잘못 말했어 내 탱거 소리가 아니었네 또 헤드야 이 이천 헤드 너무 잘 떠 연속사가 꽤 빨랐어 와아 또 대갈빵 터졌어 죽이 유아빠 어 아 아니네 울베 왔어 예헤 아깝네 뒤에서 우리팀이 조준하고 있더라고 난 받지 어이고 죽을 뻔했다 신속 이곳 피하면 주루탄을 피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아 짬밥 짬밥 헐 야 불타면서 죽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자리에 가만있어 정혈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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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아 깜짝이야 야 근데 몸비 너무 잘 보인다 뭐야 이거 바보팀이 승리해!